4번집 쪽으로 박았어 하나인거 같아 하나하나 뭐야 이거 뭐야 옆 셰프에 있다 여기 밖으로 갔나? 왜 열리 대필 나 머리 깠는데 내가 먼저 죽네 들어갔다 지금 피크 이번에 스트레스하고 오고 있어 수지자 수지자 계단쪽 아니다 1층 1층 끝방 1층 끝방 아 1층 끝방 기다릴 수 있어? 한참파 안맞아 어디있냐? 앞에 있잖아요 안보여 유령지만 조심해봐 그걸로 땡긴거 조심해봐 유령지만에 들어가실거 같아 한쪽 끝방 안아 나 들켰다 한칸 땡길게 하킬이야? 아 능선 너머다 얘들아 땡겨봐 왼쪽에 찍어줘 나 이거 재현이형 쪽 붙을게 내가 한번 붙을게 일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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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좌 일방 계좌 내가 우체 카레 안아 나 힐 해야돼 나 1번까지 찍을게 내가 블루존 깐쪽에 있어 연막 안해 조심 왼쪽 나오는거 보일 수 있어 알았어 갈집에서 차 붙인거지 갈집 차 소리 나는데 아직 차 끌고있다 빠질거 같은데 써클 빠져서 저거 쳐다봐봐 야 나와줄게 야 나랑 병문 헉가 걸어 어 나 태켰어 야 여기 좀 나와있어 여기 좀 나와있어 여기 나와있는거 기절 붙여도 돼 붙여도 돼 한 번 쓸지 만에 하나 한 번 쓸지 만에 하나 그 오른쪽 펜스야 하나 확인했어 일방지 확인했어 아 잘 쏘냐 일방지 기절이야 나 스택있다 역상 라스트 같아 어 역상 있어 다 찍어줄게 누워 이거 사먹기 안 보인다 기절이야 이거 터치하러 갑 우리 둘 다 스택 있어 우리 둘 다 스택 있어 나도 같이 가자 파클랑 하나 쳤다 복상이야? 호호 역으로 쇼부 그냥 안 살리고 나오네 하나 더 붙었을 때 너걸 나 어디라고 파클랑 하나 있어 나 연막이 없다 나 연막이 없다 이거 주유소 3명이고 못 박을 듯 형 천천히 해봐 확인했어 둘 기절 주유소 왼쪽 뒤에 있었어 왼쪽 뒤랑 오른쪽 뒤 하나 있을거야 오른쪽 뒤 오른쪽 뒤 기절 오른쪽 뒤 기절 오른쪽 뒤 왼쪽 뒤딱 그대로야 왼쪽 뒤딱 그대로야 아 또 스트레이트 안에 핀 건거 안에 먹어도 안 줄게 5번을 제일 라스트 하나요 확인했어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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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오오 또 가지 블리즈는 좋은데 턱 턱 깔게 바이예 손 다다 넘어가야 돼 오른쪽 킬 킬 알아서 뒤쳐 빨리 쏴줄게요 머리 안 돼 마주치자 우리 벽에 4명 나왔어 4번 마구깐 라인에 둘이야 타팀에다 타팀에다 가야겐 초포 둘에 거의 둘인가? 꺼 까볼게 이 자리야 내 가까운 컷 하나 이번쪽 칸에 있는거 같아 이번쪽 칸에 삥 다 깔게 형 둘이 대해봐 나 들어간다 나이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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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타